10편 24편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우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인 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인 위시냐. 망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